지미 아, 왕집게님을 환하게 한 로기! 로기는 무사할까? 하지어 집게차! 용돈으로 인형들 모두 뽑아야지! 어떤 인형부터 뽑을까? 앞으로, 뒤로 그래, 집었다, 집었다 다시 도전, 물어 나쁜 기계들 앞으로,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물어 닛땅 성공 안돼 영탈의 기계들, 내 돈 다 먹고 자,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 된다 성공 마지막, 노란 인형 아, 집었다 아, 또 놓쳤네 이 엉터리 바보 고물기계 인형도 못 뽑고, 내 돈 다 먹고 다시 내놔 엉터리 바보 나더러 바보라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 왕지 깨닌에게 감히 겁도 없이 너희들 여기서 뭐해? 홈이, 얘들아! 왕집게님 왜 모욕하대니? 얘들아, 꽉꽉 집어 네, 왕집게님!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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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이! 야, 이놈이! 만! 이번엔 내가 집게 맛을 보여주겠다 바보! 바보! 방탄, 고물!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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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형 못 짓는 집계냐? 마지막 선물이다, 가져라! 자아! 잘못했어요! 집계님, 사주세요! 뭐야! 어딜 가? 어딜 가? 아우, 왕 누러지 마! 바보라요! 고물이라며! 바보라! 가요! 라미! 도와줘! 내가 도와주마! 여긴 이리 온 집게 맛을 보여줄게 아파요 아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나쁜 말 안 쓸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